안녕하세요 배그정보 로우피스입니다 라이브 서버 업데이트 5.2 점검 후 출시할 스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틀 스택 관련 무기 스킨과 배틀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17종의 무기 스킨이 담긴 베네치안 상자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어떤 스킨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스킨의 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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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랜만에 나오는 신규 상자에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스킨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스킨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?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